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 약속을 드린 대로 조금 전에 그 스니보다 400배 더 그지같은 그런 능지버섯 왕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얘는 왕도 아니고 그냥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화성에서 자랐나봐 감히 범접이 안됩니다 일단 봅시다 참고로 쿵쾅쿵쾅 그 동네 언니에요 제목 우리 언니 이제 결혼하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대신 청첩장 뿌려가지고 그 돈으로 내 명품백이나 하나 지를거야 여러분 어때요? 제 머리 완전 좋죠? 우리 언니 결혼식이라서 축의금을 내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좀 봐줘 우리 회사 팀원들 카톡 단톡방에 모바일 청첩장 올릴거고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을 넣는 계좌가 우리 언니 계좌랑 부모님 계좌만 써 있거든 그래서 우리 언니 결혼식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 계좌로 해가지고 나한테 입금하세요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 올리고 내 계좌번호 쓰려고 하는데 축하해 주실 분들은 저희 언니 계좌번호 말고 아래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신한 123456781111 예금주 김여시 이렇게 하면 어때? 좀 이상해 보이나? 뭐 좋은 문구 있으면 추천 좀 해줘요 얘가 왜 이러는지 뒤에 나옵니다 야 잠깐만 근데 언니 결혼식에 회사 사람 추기도 받아 아 참고로 이 쓴이 언니가 같은 회사 다닌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쓴이 혼자만 회사 다니는 겁니다 언니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뭐야 무서워 나 이런거 처음 봐 아니 잠깐만 근데 언니 결혼식인데 회사 사람들한테 그걸 왜 줘? 에? 친언니 결혼식도 축의금을 보내나? 입금 부탁드린다고 해 야 언니 결혼식엔 이 회사에 청첩장을 왜 뿌리냐? 언니 결혼식인데 회사에서 축의금을 받겠다고? 나 이런 거지 같은 경우 한 번도 못 봤는데? 뭐야 언니 결혼식도 회사 사람들한테 축의를 받나? 언니 결혼식도 회사 사람한테 축의를 왜 받아? 나는 삶에서 한 번도 형제 자매 결혼식에 축의금 준 적 없는데 아니 달라는 소리도 없어 에? 언니 결혼식이야 왜 그래? 니가 그걸 왜 받아? 아니 언니 결혼식을 니가 왜 받아? 혹시 니네 언니도 그 회사 다녔냐? 그 니네 언니를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있어? 청첩장을 안 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야 니네 언니 결혼식인데 축의금을 니가 왜 받아? 뭐야 나도 지금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돼 이거 뭐야? 언니 결혼식에 자기 회사 사람들 축의금을 받는 경우 나 처음 본다 야 직장 여신의 회사는 가족들 경사에 축의하는 분위기인가 보구나 원래 그렇지? 에? 원래 가족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받나? 언니 결혼식도 회사에 청첩장을 돌리다니 뭐 비슷한 말은 넘어가겠습니다 야 니 언니 걸 니가 받는 것도 에바고 멘트도 그래 무슨 뭐 수고마냐? 어? 너 너무 무례해 아니 형제 자매 결혼하는 거 이거 뭐 친한 친구면 또 몰라도 회사는 왜 그래?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봐가지고 직장 여신은 이래 회사는 그런 회사야? 언니 결혼식인데 청첩장을 돌리는 것도 신기하고 굳이 직시 개인 계좌로 받는 것도 신기하고 다 신기하다 야 언니 결혼식인데 그거 받지마 심지어 회사 동료 미친 거 아니야? 친언니가 같은 회사면 인정하겠다 언니나 부모님 계좌로 그냥 받는 게 낫지 니 계좌 알려주면 좀 그래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이걸 알려주는 거 자체가 미친 거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 형제가 결혼해요 근데 제 형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 회사 사람들한테 돈 내놔 이겁니다 지금 야 언니 결혼식인데 왜 나한테 돈을 줘? 애초에 언니 깔 왜 회사 본문에 추가를 하든 댓글로 추가를 하든 애초에 언니 결혼식인데 추기를 왜 해? 이거 이유가 뭐야? 말해봐 추기금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? 쓰리 본인도 아니고 직장 동료 가족인데 애초에 친언니 결혼식을 회사에 왜 돌리냐? 왜 알려? 근데 언니가 회사 다닌 거 아니라면 톡 보고 개 황당할 거 같아 아니 황당 정도가 아니라 쌍용 나올 거야 이건 그냥 말이 안 돼요 너 지금 진심이냐? 회사가 가족 경조사도 챙기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언니 계좌 말고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는 이상할 것 같은데 차라리 부모님 계좌가 나할 것 같아 아니 상사 아들 딸일 때나 직계가족 결혼식 가는 거지 언니 같은 직계가족 추기 달라고 하면 개쌍 욕 처먹어 버린 결혼식이 아닌 이상 왜 직원들한테 청첩장을 돌리고 그래? 아 졸라 궁금해 제발 대답 좀 해봐 니가 그걸 왜 받는 거야? 레알 완전히 개 궁금해 어디 갔노? 나도 궁금해서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야 당장 나와라 이래가지고 쓴이가 나와요 내가 사무실 여직원이고 영업사원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내가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 많이 하는데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한번 올려보라고 하셔가지고 뭐 보조할 사람은 하지 않겠냐 하면서 뭐 알고 있으라고 직원들한테도 알려주래 다른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이야 이건 진짜 상상초월이다 소름 돋는 걸 넘어가지고 뭐랄까 마치 예수님을 직접 본 그런 느낌이야 영광스러워 2번 마지막 보니까 알겠네 사장이 얘 자르려고 밑밥을 확 뿌렸는데 그걸 딱 물어버렸어 3번 사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쪽팔려봐라 해가지고 꼽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전능지 진짜 뭔 일이고 4번 아니 마지막에 영업사원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가 업무 처리 많이 하는 거랑 언니 결혼 청첩장이랑 뭔 상관이야? 야 저 어마어마한 여시들조차 다 같이 욕을 하네 끌 끌 끌 끌 끌 오죽했으면 같은 것들끼리도 어이가 없고 궁금해가지고 대답 들을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난리네 그러게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하는 거 진짜 웃긴다 끌 끌 끌 끌 끌 저기 언니 아들도 그냥 바로 쌍욕 확 박아버리고 싶은데 어금니 꽉 물고 욕 참고 댓글 다는 게 킬포다 끌 끌 끌 끌 6번 그래도 사장은 좋은 의도로 올려보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그 돈 갈치할 생각을 하니까 막 하다가다 가는 거지 뭐 7번 설령 지가 대단한 인기인이라서 본인이 아닌 얘 언니가 결혼해도 나는 돈을 내겠다 이런 인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한다 쳐도 지 언니나 부모님 계좌를 올려야지 왜 지 계좌를 올려? 이게 정말 생각이라는 게 있는 인간이 맞냐? 지구인 맞아? 8번 야 언니 결혼으로 슈킹각을 본다고 이거 완전 지리는구만 감히 상상도 못했다 9번 아니 자기 언니 결혼식 축의금을 왜 지내 회사에서 받아? 마인드 진짜 대박이다 진짜야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건 10번 아니 내가 사무실 여직원이고 이거 뭐임? 벼슬이야? 짐이 이 사무실의 여직원이니라 그러니 니들은 얼른 조공을 바쳐가지고 나의 관심과 총애를 얻어라 뭐 이런 건가? 내 댓글 자기가 사무업무 봐주는 걸 대단한 전문직 서비스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저 사장입니다 분명 지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놈이 오 올려봐라 이랄지 떠는 거 보니까 그냥 어린 여자의 개 환장한 발장난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2번 그렇지 남자 영업지원이 저랬으면 바로 쌍욕을 박았을 텐데 스윗하게 말까지 대신 해준다는 거 보니까 사장의 압력으로 수근각을 제대로 만들어 주려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기회로 얘를 자기 세컨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랄까? 3번 야 저 사장놈 흑심이 내 눈에도 다 보이는구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거지같은 상황 절대로 설명이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11번 야 대출이자가 얼마나 급하면 언니 결혼식을 이용해가지고 삥을 뜯으려고 난리로구만 진짜 사람이 아닌 문이다 사람이 아니야 12번 아니 그래 뭐 좋아 사장이 올려보라고 했다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 근데 그 돈을 왜 지가 받아? 언니 계좌를 올려 13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언니 결혼 축의금으로 자기 마통 빚을 갚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건가? 그러네 이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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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갚기는 뭘 갚아? 그냥 신상이나 하나 지르겠지 에이 설마 주작이겠지 이게 만약 진짜라면 해외도 아니고 얘는 지구 밖에서 날라온 년일 거다 15번 이게 뭐야? 언니 장례식이랑 헷갈린 거 아니냐?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사장이 올려보라고 한 거는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이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우사 한번 쳐먹고 쪽팔려봐라 이런 의도 아니면 이 댓글처럼 어떻게 한번 수작을 걸어보려고 편들어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혹은 농담이라 생각했던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사장조차도 당연히 얘 언니나 부모님 계좌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계좌를 올릴 거라고는 감히 상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말 안 했을 겁니다 이야 정말 뭐 주작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주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보통 주작은요 범인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주작이고 이런 찐텐들은 이렇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 이게 진짜야 어질어질합니다 감사합니다